이 미친 활쟁이를 보소 이 미친 활쟁이 이 미친 활쟁이 이 미친 활 이 미친 활 쏘오드 익스파트넛 쏘오드 마스터를 만드는 유연 도구의 분 서비칠러 흡… 운동력 우와… 11명이라도 죽었어 쏘오드 익스파트? 와… involved 장로에트로스크? 어디든 가둬 줬어 와우 용병, 건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콩그라 추 레이쉬 콩그라 추 레이쉬 콩그라 추 레이쉬 콩그라 추 레이쉬 굿 도적이 바로 장건병이라고? 어디 얘? 얘가 장건병이라고? 아니야 도적이 무슨 장건병이야 흠 그짓말 하지마 그래 속이려면 멀었어 스 안받아 오 아주 아주 좋아 낙타 타고 다니는 거 봐봐 틸버성을 요구한다 내놔 승리의 노래 하나 불러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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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들고 있는거 이거 안팔면은 계속 온앤데 지금 빨리 팔아야지 야 이렇게 파는데도 4천원밖에 안줘 너무하네 저길 급습하고 있어? 나 그럼 여길 들어갈까? 석궁정한테 너무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시원하게 싸워야 애들이 소드 마스터가 되고 랩업을 하고 그러지 않가서에요 우선 틸버성에 잘 버티고 있어봅시다 흐루스성? 네 저성 나달라 그래야되겠다 노래 나온 그 부분만 날라가요? 트위치가 그렇게 안좋은 플랫폼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만든 플랫폼입니다 어? 드디어 하우스카를 얻을 수 있다 오예 우예 하우스칼 잠깐만 우예 우예 허스칼 화가 났어? 내가 누군지 아니 꺼져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말도 안되는 어? 얘 맞네? 허스칼이 하... 허스칼이 하우스칼이었네 그죠? 얘네 맞네 얘네 얘네가 그 유명한 도끼로 애들 다 잡아먹는다는 형 휘파람으로 흥얼거리는 노래 제목 뭐예요? 불러봐봐 어떤 어떤 노랜데? 이 노래 제목이요?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주면은 알바하러 갈 때 그 가게에다 틀려 그러지 이거 노래 안 돼 안 돼 나만 알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부르고 있는데 들리냐고? 쓰읍 안 들리는데? 나는 4달러 검기의 빙이댐입니다 아 벌써 남편이 있군요 후루스에서 잔치를 연다는데 아무도 안오네 야 잘나거나 어딨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다고? 이것은 마일부 했는데 nas 천달자일 뿐이에요 개부거에게 마블이란 그런거 모르겠고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어잉 틸버성 바로 뺏겼어? 야이씨 그거 얼마나 어렵게 먹었는데 그 얼마나 어렵게 먹었는데 그걸 뺏겨 아이고 내가 다 먹어놓은거를 야 이거 내가 다 먹어놓은거를 이걸 그냥 홀락먹네 개빡치네 개빡치네 아 확 아 아니 로독 개커 미친거 아냐 백이어랑 백이어랑 로독이랑 전쟁났으니까 백이어랑 균형추 맞춰주겠죠 흐흐흐흠X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끄나저나 스와디아는 끝났네요 아까전에 걔네가 라스트 스와디아였네 빰빰빰밤 빰빰밤 아니 나는 우리 편에 애들이 바로 줄 줄 알았지 누굴 이렇게 안 줄 줄 알았나 카리스마를 빨리 올려야 되겠다고? 이제 슬슬 랩업 안 될텐데 나 아이고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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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 카틸러스 돈 없었는데 잘 됐다 보석 팔아서 부자되야지 아유 까유유 아유 까유 어 이거 멋있는데 하지만 더 멋있는 옷이 나올 것 같아 어 이거 멋있다 어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여왕님이 또 이렇게 용돈을 또 하사하시고 아 오늘 수확 너무 좋네요 저는 소드마스터를 엄청 늦게 볼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은 그랜드소드마스터도 보겠는데 30만 밖에 안 남았는데 지들끼리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잘하네 어디하고 전쟁 좀 해줘 나 심심해 스와디아 순찰 때 팔라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곳에 뼈를 묻을 것이오 죽여주지 바로 이곳에서 와 스와디아 어떻게 저렇게 가운데 낑겨서 바로 가냐 이게 팔라딘인가 보다 이게 팔라딘인가 보다 이게 팔라딘인가 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오예 하우스칼 오 버스에크 브라우 오 날개가 달린 큰 투구 이거 멋있는거 아닌가? 우선 우선 나가보자 오우 이거 멋있지 멋있어 멋있어 이게 이 투구도 얻기 힘든 투구지 응 응당 성공 obstruct 아이고 울트라솔님 감사합니다 울트라솔님 구독 감사합니다 짜… 짜… 짜.. 짜… 1개월 구독은 너무 짤소 30개월쯤으로 합시다 무겁고 무겁고 방어력이 낮네 하지만 이게 더 간지 아닙니까? 난 이거 쓸래 이거 멋없고 이거 멋없어 이게 멋있다 굿 방패 나중엔 깨질걸 대비해서 3개씩 들고다니는거에요 변태가 아니구요 하아 이거 노드 이거 로독한테 망하는거 아니야? 노드 방패가 넓고 좋다고? 어디봐봐 어떻게 해야지 방송하면서 채팅해보냐구요? 그냥 제 방송을 또 켜놓으면 되죠 옆에다가 컴퓨터 한 대 더 사시고 이거 노드 가죽 방패 크기 79 79 350, 480 미쳤는데 엄청 좋은데 됐으 거의 물방개 우리 전투 안하냐 이렇게 된 이상 병력이나 데리러 가다니까 화살 면역 수준이라고? 뭐야 뭐야 나잖아 뭐야 도예상인 알리샤 머리에다 이거 껴줘야 되겠다 자 방패까지 굿셔 굿 노예에서 노예 상인으로